안녕하세요 오방방티브 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넓고 뭐 하여튼간에 이 공간이 뭐 엄청납니다 자 여기에 몇 명이 누우냐 하나 둘 셋 네명이 누워도 성인 4명이 누워도 어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폭도 뭐 거의 2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도 상당히 넓어요 여기 여러 명이 앉아서 상하나 앉아서 상하나만 있으면 같이 음식도 먹고 그리고 뭐 고스톱도 칠 수 있고 그런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폴딩 트레일러 역시 면허증은 따로 필요가 없는 트레일러 입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어 우리 캠프 마스터 대표님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요거 이제 보신 분들은 빨리 빨리 연락을 해 주시게 되면 899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매트는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수납장에 이 지금 이 전체 바닥이 다 수납장입니다 어 물품 보관하는 데는 뭐 엄청나게 크게 물건을 어 수납할 수 있고요 이런거는 그냥 소품은 그냥 모양으로 데코를 한 거니까 이런건 드리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그 아까 안에서 봤듯이 이렇게 또 넓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수납공간 여기다가 뭐 더 달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비가 와도 끄떡없는 특별한 재질로 만든 캠프 마스터만의 폴딩 트레일러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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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